연탄 집게잖아요. 이거 연탄 집게잖아요. 포크라고, 저게? 죄송합니다. 낚시장 아니에요? 어? 저거 뭐야? 저거 포크야? 아, 두 명만? 네. 두 명만? 두 분만요? 접시당 하나라서 다 드시기 전까지 못 드세요. 우리 둘이 이 파스타를 다 먹을 때까지? 네. 못 먹는다고요? 네, 못 드세요. 저는 한 입도 못 먹어요, 이거? 네, 구경하셔야 돼요.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진짜 맛있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잠깐만요. 오, 오. 왕창, 왕창. 오, 말아, 말아. 잘 먹는데? 잘 먹는다. 잘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손가락 이렇게? 이 와중에 꾸덕한 모양? 꾸덕해. 이 와중에 굉장히 느껴지는데? 너무 꾸덕꾸덕하고 살짝 매콤해서. 야, 이거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 아, 나 먹어보고 싶어. 야, 돌려봐, 돌려봐. 그렇지, 그렇지. 돌려, 돌려, 돌려. 이거 그냥 한 번에 가야겠다. 그래, 그래. 와, 보세요, 보세요. 우와. 진짜 잘한다. 수자 너무... 너무 잘 쓰는데? 몰래 저거 쓰던 것 같아. 너무 잘 쓰다. 집에서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죠? 연습한 거 아니지? 슬리피 님이 이거를 들지를 못하셔. 슬리피가 우리 편이 아니라 저 셰프님 편이었던 거죠, 지금요? 슬리피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안 드신 거죠, 한 입도? 비벼 먹으려니까. 아니, 안 비벼도 되니까 일단 좀 드셔보시면 되고. 아, 팔 너무 아파. 슬리피 님. 너무 웃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머, 어머, 저 재킹 가지고. 아, 근데 렉싱이 돌려.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슬리피 포크만 혹시 뭐 과일 포크 줬어요? 너무 열심히 돌리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아니, 수다도 잘 먹는데 저게 안 된다고요? 집어넣어요. 삽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아, 퍼. 아니, 거기가 돌리지 말고. 아, 탈탈. 아, 탈탈.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말면 못 먹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럼 그거라도, 그거라도. 오케이. 집어들어, 들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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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니, 여기 관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살짝 꺾으면. 아, 꺾어요? 아니, 여기 제가 살짝 꺾으면. 드는 힘이 약해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탈이. 어이구, 안경이 묻어. 아, 탈 길잖아요, 지금. 어머, 어머, 안경이 다 묻어. 세수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래도 한 줄기 먹었어,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금 같은 한 줄기. 오케이. 그렇게 어느 세월에 먹죠? 맛있네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잘해.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야. 내가 할 수가 없어. 아, 수다 씨 진짜 우리 동네 동생 답다. 부천 동생. 저도 저래. 야, 지금 슬림픽 씨 입 안에 뭐 모르는 거예요? 뭐 읽으셨다고. 지금 뭐 읽으셨다고. 자, 드디어. 드디어. 수다 씨 나도 할 수 있어. 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제일 많이 들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방해하지 말라고. 진짜 큰 도움입니다. 방해해, 방해해. 슬림픽이랑. 뭐 하는 거야, 야. 걸릴 때 버려. 저리 치우니까. 진짜 큰 도움 주고 있어요, 슬림피가. 근데 와주는 게 너무 맛있어. 슬림피님, 저기 방해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자꾸 걸릴 때까지 하지 마세요. 진짜 먹는데. 아, 이거 자꾸 걸릴 때까지 하지 마세요. 진짜 먹는데. 아, 할까 했구나. 수다가 착해서 앵근하면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따뜻한 거야. 다 먹었다. 아니, 수다 대단하다. 끝났어, 끝났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수다 너무 맛있다,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와. 우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